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혹시 했는데 역시였구나.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주었다는 그런 폭탄 발언을 한 김봉현 라임자산 운영의 실질적 전주이자 전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10월 8일 날 법정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저 양반이 무슨 은모를 나 공작을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의 미심쩍은 전력을 미뤄보면 또 그의 법정 진술을 정이니 공정이니 양심이니 양식 등과 같은 그런 용어에 담기 힘든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다 다를까 김봉현 씨는 10월 16일 날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을 통해서 로비를 개시했고 현직 검사도 접대를 했다라는 그런 파격적인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추미애 장관의 행보입니다. 전력이 극히 의심스럽고 그의 주장에도 믿기 힘든 점들이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추미애 장관은 김봉현 씨의 주장에 근거해서 또다시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초강수를 뜨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10월 19일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고발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검찰에게 윤석열 총장을 라임 자산 사기 사건과 별도로 다시 수사라고 그렇게 사실상 지시를 내린 것에 해당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우리 정부 역사에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단 한 차례 있었을 뿐입니다. 그만큼 역대 정권마다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은 있었지만 그만큼 정치 권력에 의한 검찰 수사 개입은 자제해 왔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취임 9개월째를 맞은 추미애 장관은 벌써 세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추미애 장관의 채널A 검은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처음부터 논란을 불려일으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허위 사건이었음을 허위 조작 사건이었음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전력이 극히 의심스럽고 믿기 힘든 제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였습니다. 신뢰하기 힘든 인물의 신뢰하기 힘든 주장을 바탕으로 두 번씩이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추미애 장관이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라임 자산 펀드 운영의 실질적인 전주인 김봉현 회장의 주장을 빌미로 삼았지만 추미애 장관이 다른 의도를 갖고 라임 자산 펀드 의혹 사건을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검찰총장을 무력적화시키고 한 걸음 나아가서 그를 내쫓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다. 이런 해석이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라임 전주 김봉현 씨의 옥중 편지는 근거로 삼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봉현 씨는 그가 야당 정치인에게 돈을 준 것을 검찰이 덮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검찰이 관련 금융계좌 추적과 통신내역 조회까지 모두 마쳤고 자료가 다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서울 남부지검장과 현재 지검장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또 이런 점에서는 한 채의 의혹도 없다는 점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무조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 자체를 덮었다고 이렇게 우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사 로비 의혹 역시 믿기 힘든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검사들이 그런 사실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사검사들이 듣지 못했으면 당연히 윤석열 총장도 보고받은 일이 없었을 것이고 보고받은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덮으라고 지시했을 리도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의 직속 부대인 법무부는 의혹이 있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모든 것들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그런 모습을 띄기 시작했습니다. 더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검사들의 말보다도 펀더 사건, 1조 원대의 펀더 사건의 범죄자 말을 추미애 장관이 더 믿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라임펀더 사건 피해자는 약 4,096명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 가운데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만 하더라도 1조 원에 육박합니다. 라임펀더 사건은 투자자의 피 눈물을 뽑은 대형 사기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친녀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살아있는 권력은 이 사건을 엄중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녀권 성향에 펀더 범죄자의 편지 한 장으로 라임펀더 사건은 순식간에 검찰총장 제거사건으로 그렇게 둔갑하고 있는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그런 행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상이나 정도를 벗어나도 너무 벗어나는 일을 추미애 장관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펀더 사기사건은 펀더 사기사건 그 자체로 처리하면 오해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펀더 사기사건을 자꾸 그것을 덮으려고 하고 그 사건을 악용해서 또 다른 사건으로 변지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라는 그런 비아냥거림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추미애 장관이 인사건 자행에 대해서 수사지휘권까지 남발할 거면 차라리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이번기에 차라리 장관이 총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게 낫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런 무리수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정말 후위를 생각하는지 걱정소를 뿐입니다. 고집불통에다가 외통수인 추미애 장관을 조국 후임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또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서 정권을 지킬지 모르지만 역사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김근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지적은 그냥 한가 주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봅니다. 정권 지키기라는 것이 정말 정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매번 사건마다 이렇게 정치 공작성의 그런 냄새가 물씬 풍기는 쪽으로 사건을 몰아가는 그런 추장 간의 행보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심과 의욕뿐만 아니고 추장 간의 앞날에 대해서도 상당한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국민 일반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것은 정상과 정도를 따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엉뚱한 길로 사건을 몰아갔으면 안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